대전시가 용산동에 현대 아울렛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 행정진행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한 의혹들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한 진행사항도 밝혔습니다. 윤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테코노밸리에 위치한 용산동 3만평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두고 그동안 지역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호텔 부지로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땅을 인수한 흥덕산업이 이곳을 호텔 대신 아울렛을 건립한다고 대전시의 계획을 제출했고 이어 현대백화점이 다시 이 부지를 인수해 지난달 주민 공남까지 마쳤습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저가로 매입한 이 용지를 쇼핑센터로 변경해주면 주변 소상공인을 죽이고 소유주에게 시세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반대했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이곳에 호텔을 짓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말한 바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포괄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비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현안사업 기자회견에서 아울렛 용도 변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뜩이나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해 여러 사업들이 얽혀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꼬리를 무는 것을 끊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시간만 끌고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개방형이죠. 개방형 도서관을 지키했다 플러스 운영비까지 부담하겠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부가 공공기여금 180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안이 왔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200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에게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지 완화에 대해 대전시가 유성구 장대동과 안산동, 하카동 등의 산업단지를 수월하게 조성할 수 있겠다는 전망과 유성구 금고동의 자원순환단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